오늘의 문법 오늘은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모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모둠의 뜻은 초중등학교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을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모둠토이 우리는 조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세명씩 모둠을 짰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둠이 들어가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모둠 냄비 국물을 많이 넣은 냄비에 해산물이나 야채 따위의 여러가지 재료를 넣고 끓이면서 먹는 일본식 요리 모둠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둠밥은 여러 사람이 모두 먹기 위하여 함께 담은 밥입니다 모둠 발 가지런히 같은 자리에 모아붙인 두 발 모둠 앞무릎 치기 씨름에서 상대편의 오른쪽 무릎과 발목의 안쪽을 손과 발목으로 동시에 쳐서 앞으로 넘어뜨리는 기술 모둠 모둠이 뒤에 붙어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성모둠 총기를 계루는 장난의 하나로 책을 펴놓고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 안에 글자 가운데 성시로 쓰이는 글자만을 골라 가장 많이 적는 사람이 이기는 장난입니다 고을 모둠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하는 놀이의 하나로 책을 펴놓고 거기에 있는 글자를 골라 맞추어 고을의 이름을 만들어서 많고 적은 것으로 내기를 하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둠이 들어가는 많은 단어들이 사전에 올라 있지 않고 또 실제 생활에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둠도 사용되고 모둠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모둠국밥 모둠 메뉴, 모둠 해, 모둠 과일, 모둠 요리, 모둠 안주 이런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둠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모둠이라는 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둠이 학교 바깥으로 나와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 종류를 한 대 모아놓은 것이라는 뜻으로 모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둠으로 써야 되느냐, 모둠으로 써야 되느냐 하나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둠 국밥으로 된 것을 모둠 국밥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둠의 언은 모둠의 언은 못다에서 왔습니다 못다에 음을 붙이면 모둠이 되고 못다에 음을 붙이면 모둠이 됩니다 못다에 음을 붙이면 모둠의 언은 모둠의 언은 모둠의 언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다는 모이다, 모어다의 옛말인데 여기에 명사형 음이 음이 붙었느냐 명사형 음이 음이 붙었느냐 역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는 하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표준어 규정 제 17항에 보면은 모둠의 의미로 모둠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모둠의 의미로 모둠을 쓰는 경우가 있어나 모둠만 표준어로 삼는다 두 가지 단어가 뜻이 비슷할 때 한 가지 행태로 표준을 정합니다 그게 단수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모둠이 들어간 여러 단어도 사전에 올라가야 되겠고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쓸 때 모둠은 모둠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둠국밥은 모둠국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